일단은 하라니까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있어서 덜 무서웠고 아니 봐봐 여러분 우리가 빠십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그 말까 봐 왜 아니오로 눌러 예로 눌러지 옛날부터 빨간색으로 이름 쓰면 재수없다 그랬어 아 죽는다 그랬어 빨간색의 배경도 빨간색이잖아 글씨 하나 새는데 하나도 안 무섭대요 진짜 안 무섭거 같은데 오케이 아 불도 깜빡 어떻게 하는거야 아 우리 똑같지 뭐 똑같은거 찾는거에요 똑같은걸 찾는다 지금 잘 보자고 아 이런거야 이런거 어 뭐야 깜짝이야 줌줌 10월 이거 마우스가 너무 빠른데 무서운데 아 그래요? 어 뭐야 클릭도 할 수 있어 뭐지? 뭐야 이거? 이 안에 동전이 있나? 타닥거리는거네 할머니가 스트레칭하고 있고 좀 함 이거 갖다 드릴까요 이거?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10월 11일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면 이거 죽겨 아 괜찮아 이게 좀 약간 끊긴다? 이게 일부러 그치 그치 게임이 원래 이렇게 된다봐 게임이 원래 그래? 아 이게 공포게임 느낌 날라고? 설정에서 수직 동기화를 켜달래요 아 그래? 네 됐어 제게 해봐 마우스 괜찮아? 엄마야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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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이건 좀 아 정수씨 이건 좀 아니지 뭘 했다 아 이거 오바야 정수씨 이건 아니지 아 억지로는 하지마세요 우리 억지하지 말자 진짜 왜그러는거에요? 억지가 아닙니다 아니 그냥 문 열었잖아요 추잡스럽게 와 이건 좀 아니다 정수씨 그럴거면 시키지 마 이 새끼들아 나 안한다 그랬잖아 아 같이 해야죠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죠 이상현상이발상 돌아가 어 똑같네 잘 발견합자 이상현상을 발견하세요 다른거 7 7 지금은 그냥 우리 이거 처음이지 디포트죠 예예 0으로 가는거 같아요 없으면 6 뭐 이렇게 줄지 않을까 그니까 0 5겠지 8번 출구처럼 아까 노란색 떴는데 처음에 엄마 저 앞에 저 앞에 나야? 너야 너 여자야? 여자였어 오 그러네 여자였네 정수씨 여자였어요 어 잠깐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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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뒤 뒤 뒤 뒤 뒤 뒤 뒤쪽 한까? 가봐 아 나 얼룩이 어 저기 저기 머리가 있다 하지마 하지마 미친놈아 아 오른쪽에 머리가 어딨어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저기 저기 어 봐봐 머리가 봐봐 있다고 있잖아다가 오 씨 깜짝이야 진짜 있어? 진짜 있네? 가봐 사람이야 사람 앉아있으니까 머리지 왜 놀래 아니 왜그래 사람 야 얘가 무슨 죄가 있다고 앉아있는건데 정수씨 왜그래 자고있잖아요 정수씨 이거 그거랑 똑같애 7번출구랑 똑같으니까 너무 무서워하지마요 분위기만 이런거에요 어 잠깐만 다 모르겠다 우리 7번출구할때도 편하게 했잖아요 그건 안 무섭잖아 이것도 안 무섭잖아 똑같은거야 똑같은거 귀 씻는거 아니야 어 이거 위에 있다 이거 위에 있다 오케이 다른걸 찾고 다른게 있으면 가고 근데 내가 지난번에 그 우리가 8번출구 느낌 봤을때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숫자가 3850엔 이런거였었거든 이거 하나도 안 중요했어 없으면 가고 아니면 돌아가고 이따 가자 이 구역에는 이상현상이 없습니다 그치 없으니까 가지 없다는게 여기는 없다는 얘기야? 없으면 가라 아니면 백 어 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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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고 10월 11일 똑같았고 어 왜 이게 있고 있고 뭐라고 써있는거야 익히키 옛날에 제2외국어 일본어 익히오버거라 어 이거 있었어 있었어 똑같았어 엽니다 7번 똑같애 틀린게 있었다는거야 아니야 칠로샥했잖아 아니 뭐 애초에 기본이 없는데 디포트 어 옆에 옆에 왼쪽 나잖아 남잔데 또 어 남자로 바뀌었어 원래 여잔데 아니 아니 똑같애 똑같애 사람이 없네 자는 사람 없다 있다 있다 칠로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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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리숱이 없는데 아까도 이러지 않았어 에이비씨 뭐 이런 것도 내가 볼 땐 그런 디테일까지가 아니고 아예 그냥 큼지막한게 다른거 갑자기 칠로샥 아 간다라 오디 애 있잖아요! 애가 왜? 애가 나 쳐다보고 있잖아 이새키가 야 눈깔이 얘가 없었어 아까 돌아가면 되잖아 왜 화를 내 근데 사람은 아까 아 없었어 디포트를 몰라야 돼가지고 돌아가는거 아니야? 어? 뭐야 아 이렇게 다시 들어가는거야? 저 끝까지 간 다음에 아니면 그때 돌아가는거 같은데 어? 그래? 똑같이 치러서.. 아 원래 있었나? 같은 건 거 아닌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냐? 같은 데 그냥 온 거 아냐? 또? 정순씨 왜 이렇게 쫄탱이야? 애 없어졌는데요? 우와 이거 없어! 봐봐! 봐봐! 없잖아 애가 엄마야! 아 그럼 이거 돌아가는 거네 어? 아 이게 지금 다시 온 게 아니라 같은 데 또 온 거잖아 얘 봐봐 아 얘 갑자기 달려들 거 같은데? 어 옆에 있다 사람 엄마도 있다 클릭해봐 클릭해봐 아니 같은 데 또 온 거 아니냐고 내 말은 안녕하세요 엄마! 안녕 오? 아니 인사는데 안녕하세요 뭐하는 엄마 니들 같은데 또 만났다고? 처음 보는데? 아까 봤잖아 아니 아까 아니 더 이쁜가봐 아 이 스토리가 계속 또 만났네 두 번은 만나나봐 아 여자야 누나가 일어나니까 심심해 아 옆에 있는데 아 오케이 어 누나가 안 일어나? 꼭 맞으면 일어나 누나 누나 난 남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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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알려주는 거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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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알려주는 거야? 아 이제 알려주는 거야? 화장실 차량이 뭐야? 됐어 아니 아까 그 통로 통로 나이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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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화장실은 볼 필요 없다는 거네 응 객실 칸만 그 여기가 디폴트라는 소리지? 언니 여기가 디폴트라는 거지? 여기가 디폴트인 것 같아 언니가 잔다 자고 있어야 되고 누나가 그 사람 남자 자고 있고 위에 트렁크 하나 있고 핑크색 그 오른쪽 위에 저거 하나 근데 이런 거 굳이 볼 필요 없이 막 괴기스러운 게 있을 거야 그 종수씨가 어 근데 이거 색깔이 아까랑 달라 아까 자주색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디폴트잖아 지금 이걸 외워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가 디폴트야 언니는 자고 있고 언니가 흰색 신발에 아 그런 게 아닐 거야 아 그런 거 아니야? 막 컷이니 있을 거야 내가 봤을 때 일단 해보자 일단 가보고 시작합니다 어 화장실 통로는 없어 여긴 없어 여긴 없어 그냥 가 그냥 가 문 여는 순간부터인 것 같아 내가 보기 그지 이런 건 필요 없고 간다 잘 발견해 우리 곧 가기 전에 합의해 갈지 말게 이상 없으면 가는 거야 어두워 아까보다 좀 어둡지 않아? 컷이니 있나 없나? 아 밝지 알아? 아까보다? 아까보다 어두워 어두운 게 아니라 아까보다 밝은데? 아니야? 밝은 거 아니야? 아 돌아가? 어 돌아가 아 일단 가보자 보자 아니야 아니야 아 일단 보자 일단 보자 어 나 밝은데? 왜 아까보다 밝지? 아니야 어두우니까 밝아 보이는 거야 데비언서 아니 가운데가 너무 밝지 않아 난 모르겠다 밝은가? 아까보다 확실히 어두워 난 밝은 거 같은데? 아닌가? 난 모르겠어 그래 가보자 뭐 발견했어? 일단 짐 짐 아까만 아기 봐야지 아기 귀 싸풀할 거야 애가 없다 애가 없다 없어? 어 어 어 어 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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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 없이 언니 혼자 있잖아 돌아가면 되지 깔끔하잖아 아 어 어 애가 뒤에 있어 종수야 그러면서 그럼 여기 이제 6호칸이 되는 거야 그치? 그치? 가보자 이에 stevee 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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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없잖아 애가 없잖아 야 1시간이면 살겠다 그래 금방 하네 아이씨 너무 쉽네 잘 봐야돼 이거 애가 또 아닐 때가 있다고 아 이것도 봐야돼 침카센 영어, 도쿄, 도쿄 와이파이 있고 따다닥 신호 있고 아 아저씨 봐요 아저씨 오케이 양말을 안 씻었는데? 아까도 안 씻지 않았어? 아 나 몰라 거기까지 모르겠어 어우야워 왜왜왜 아 몸에 좀 조여와 애기가 막 악마가 되어있다던가 또 없는데? 애기? 애기 또 없어 애기 거기 왜 들어간거야 그 애기가 없는게 디펄트인가? 아니지 듀토리얼이랑? 어? 그런가? 똑같은게 두 번 나오진 않을텐데 아까 그럼 얻어올린건가? 그런걸수도 다른거 없어 신발로 하는색 아 근데 종료수 입을때 여자커러탄한테 자색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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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이 여기서 남자도 아까 아 저 자고 있는 아저씨도 섭섭하겠는데 남자도 아까 진지하게 봤어 자고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을 보는거지 네 자 어떻게 없어요? 저는 이거 애기 없는거 빼고는 난 모르겠는데 뭐야 그럼 여기 애기 없는것도 포함이 아니야? 애기가 아까도 없었는데 똑같은게 연속으로 나오진 않은거야 아 돌아왔어 그러면 디폴트가 다른게 있었다는거야 애기인가 그냥 계속 디폴트를 모르겠네 애기가 있는게 디폴트인거야 뭐야 저 앞에 사람이 엄청 고개가 큰데 아까보다 아까보다 일단은 천천히 봅시다 하다보 애기는 원래 없다고 그러고 우리 창문쪽도 잘 보자고 창문이 갑자기 뭐 뚫려있거나 열려있거나 제가 지금 굉장히 위에도 보자 천장도 왠지 애기 영홍호실에서 기다리고 있다봐요 중국 죽일거 같아 죽인다고? 망감사 엔딩 배드 엔딩 근데 바뀐게 하나도 없어 어 어 이거 없다 다른 게 없는데 어 발이 아까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았어 떴다 떴다 발이 떴어어 지금 원래 이러지 않았어 나 모르겠는데 다른게 하나도 없는데 다 암백한데 그래 형 직진 다른게 되게 디테일하니까 모르겠는데 어이 뭔가 근데 왜 안무서운데 무섭냐 그렇지 그렇지 그럼 아까 그게 디폴트라는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여기가 어? 어? 알았다 오른쪽이 DE였고 여기가 AB였어 어 맞어 왼쪽이 3칸이었어 의자가 왼쪽이 3칸이었어 그래서 가방을 가운데 놨잖아 맞어 맞어 아저씨 자고있을 때 3칸이었거든 자고있었어 자고있었어 내가 알아 자 야 이거 3명이 사오면 너무 우리가 유리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유리하지 설명할 줄 몰랐나보다 브레인 셋이 하니까 또 점심 못차리지 가방 저기다 놔야되는데 잠깐만 신칸센 영호 도쿄행 임니다 임니당? 이렇게 나오신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디테일도 있을 수 있어 잘 봐야되 없어 아직은 그렇게 무서운게 없어요 아직은 그렇게 무서운게 없어요 어? 어? 언니 여기있어 여기있어 언니나 아저씨로 다를거면 보자마자 뭔가 딱 주차게 만들거 같애 잠깐만 이 발밑에 이거 있었나요? 없었어 없었어 이 발밑에 이거 5 없었던거 같은데? 없어 돌아가 돌아가 없었어 진짜 없었죠 돌아가 없었어 없었어? 발밑에 없었던거 같아 저 5 없었어 저기는 없었어 발밑에 없었어 없었다고? 없었어 없었어 있었으면 내가 봤지 오케이 오케이 봐봐 다 알지 다 알지 없었어 헷갈리네 잘한다 넌 종수야 안무섭다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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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맞지 왼쪽 3개 A B C 맞고 D 맞고 아저씨 자고있고 어 여기 뭐야 빛나는거 저거 원래 있었나? 어 원래 빛나긴 했어 발밑에 저거 맞지?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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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 있는 자리에 이상해 어머머머머머머 어 자 다시 봐봐 어 불이 껐다 껐다 하잖아 봐봐 여기 봐봐 깜빡 명암이 바뀌잖아 이거 그건가? 지금 그래픽문젠가 아니면 원래 그런건가? 여기 봐봐 앞에 깜빡거리잖아 아니 나도 뭔가 알겠는데 뭔지 알겠는데 이게 그래픽 탓인지 자 돌아봐봐 봐봐 여기 누르잖아 돌아와 돌아와 갈 때 하늘로 보고 가봐 야 나 이상하게 발견했는데 내가 분명히 아까 봤는데 여기가 튀어나와있었거든 안 튀어나왔는데 원래 여기 안 튀어나와있어? 아깐 튀어나오지 않았어? 똑같은거 같은데 여기 아니 하늘을 봐야되는게 불이 꺼지는건가? 아 불 너무 가지마 언니도 없어 언니도 없어 아니 여기가 여기가 아까는 여기 좀 튀어나와있었거든 여기 지금 머리칸이 안 튀어나왔어 모르겠네 그리고 아까 3,5,5 바닥 원래 있었네 그건 맞는데 내가 봤을땐 아까 그 명암이 튀어서? 왜냐면 이게 말이 안되는게 나 아까도 몰랐어 여기 다 밝은데 여기만 어두워 그리고 여기도 어두워지잖아 나도 같은게 뭐냐면 그래서 나도 불이 꺼지는줄 알았어 그치 그치 그냥 내가 위에본건데 뭔가 이상하게 여기도 어두워 그래 그래 봐봐 그렇다니까 다가 다시 들어가자 어 이상해 아까는 그리고 이게 그래픽 탓이면 아까도 그랬어야 맞아 아까도 그랬어야 돼 됐어 그럼 3번? 2번 2번 2번이야 그거 같았다는거야? 괜찮다는거죠 그래픽 문제였나봐 아니 그거 진짜 계속 바뀌고 있었는데 이번만 우리가 어두워 아아 원래 바뀌었는데 그래? 하아 아아 천천히 어? 니들도 아니까 니가 정확하게 니가 중심 잡아야지 니가 플레이어잖아 아 내가 플레이어 오케이 나 그럼 이제 진짜 원테일 깨고 넘겨줘요 어 아 잠이 끝에 가서 한번 뒤돌아보고 봐봐 여기는 근데 안어둡잖아 파일파일파일파일 어둡네 여기 어둡네 어둡네 어 이거 똑같네 똑같네 근데 여기는 여기 안어두었어 아니 똑같애 똑같애 그러니까 이거는 차이가 없고 아니 근데 왜 저기 누나만 자꾸 중인데 누나가 혹시 아니 아저씨는 중 안하고 왜 아저씨도 했어 돌아봐 돌아봐 아 돌아봐 잠깐 돌아봐 오케이 가는거야? 아 동의해? 그냥 가는거야? 동의해? 아 나는 좀더 봐야된다고 보는데 아니야 난 빠르게 깰거야 아니 근데 틀린 점이 하나도 없어 니가 너무 니가 너무 대충 봐 아 그리고 대충 보다가 누나만 한번 줌하고 한번 보고 이상없다고 그러고 일단 캡처해줄테니까 집에 가서 봐 아니에요 누나 근데 곱긴 해 TH죠? TH야 돌아가 돌아가 아 후원갑자 바로 아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짜입니다 자 천천히 봐 일단 알파벳 확인하고 뒤에 보고 글씨 확인하고 입니다 하고 독구형 맞죠? 저 소화기가 저 위치가 맞나요? 맞아요 아 그래요? 저 소화기가 화살표가 위에잖아 그러면은 소화기가 저 위에 있으니까 말이 안되냐 말이 안되냐 맞아요? 어떻게 소화기가 저 위에 있어 맞죠 그게 맞죠 소화기를 어떻게 누가 위에다 놓냐 아 소화기 그래 말이 안되잖아 소화기 가봐 아니 그니까 아까 아 계속 이렇게 돼있었는데 저기 소화기야 왜냐면 내가 저거 외웠거든 와이파이 때문에 아 그래 저기를 깨면 나오나 보지 아니면 저거 이쪽으로 가라 하아 앞으로 가라 여기 소위에 있다 이 안에 있다 위에가 아니라 이 안에 종주씨 밝아 밝아 너무 밝아 지금 밝아 밝아 지금 나도 그렇게 되겠어 여기 선반 위에 오오 요게 조명이 없었잖아 아닌가? 아 선반 위에 하얘어요? 이렇게 조명이 있었어? 이거 조명이 아니였어? 좀 밝긴하다 사람을 봐봐 좀 울려봐봐 그러니까 이거 위에를 봐봐 자 위에 보고 아래 보고 봐봐 아니 아니 가까이 가봐 가까이 가고 머리만 나오게 위에를 봐봐 봐봐 이렇게 지금 이정도로 밝지는 않았어 아 근데 비싸 내가 봤을 때 이거 그래픽이 약간 좀 왔다갔다 하는 거 아니 어 일단 가보자 밝기의 약간 차이가 아니라 알파벳 봤어? 누가 봐도 명백한 다른 게 있을거야 잠깐만 번호 봐봐 알파벳 번호 앞으로 갈수록 아니 알파벳 4..7..6.. 아 앞으로 갈수록 작아지는구나 5..4..3.. 어 위에 손가락이야 와아아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이야? 저..저.. 그게 아니잖아 아 누나가 웅크려있네 아래에 있다가 위로 갔네 아니야 누난 여깄어 아 그래? 사람이니까 일단 손가락으로 보였거든 어 손가락 같기도 해 어 나 소름끼쳤어 아 이게 약간 밝기는 아 우리 꿈은지 아니야 진짜 확 어둡고 뭐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우리가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거 같고 자 뒤에 한번 보고 고양이 체크하고 오른쪽 어 밖에 밖에 봐봐 밖에 창 봐? 우와 오케이 이상해 이상해 야외로 갔어 야외로 그렇지 아 원래 지하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자 오케이 오케이 깼어 깼어 종수님 누나 간다 누나만 체크 누나만 체크가 아니라 누나 도 체크하는 거 너희가 누나를 안 봐주니까 엄청 봐 오케이 천천히 천천히 D E A B C D 20 20 천천히 천천히 머리 가고 가고 아저씨 어 움직여 안 움직였어 원래 원래 안 움직였어? 움직이지 않았어? 이 정도 움직였어 안 가도 움직였던 거 같은데 아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스짱이님 별풍선 100개 일본 가서 도쿄 오사카 신칸선 노선 타보겠대 오오 찾아봐 그 칸 앞으로 가면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흐흫 누나가 찾으면 천천히 천천히 어어 잠깐만 가방이잖아 가방 가방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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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있을 수도 있어 어 누나 누나가 좀 작아 흫 원래 저 정도 뒤돌아봐 뒤돌아봐 이제 뒤돌아서 의자 쪽 한번 쓱 한번 보고 위보고 위 한번 보고 천천히 그럴makers europe 너 범황 왼atem 현R 터 저 못생긴거 같은데 하 petto 아니야 원래 되게 고왔어 두 Site 그Пр напр 아니 crois 하 표정인 봐 봐 천천히 이상 어쩜 여기서 알 나는 Sta 보나 şa predict 시청자 프로 CMS альное 얼굴이 좀 있지 특구물이 또 있는 것 같기도 근데 종수가 못생겼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난 그 얘기 안하고 닮았는데 더 잘생기고 뭐 닮았는데 더 못생기고 이런 건 있어 아 그치 그치 선영양이 더 이쁘지 직진할까요? 야 아까는 바닥이 뭐 없다며 니 집 똑같잖아 바닥이 아까 이거 있다고 돌아갔잖아 근데 집 있잖아 그래서 아까 틀렸잖아 직진이야? 직진가 틀린거 없어 그럼 4야여야 되는거야? 다여야되지 뱀허 뱀허 뱀 오케이 그럼 아까 게 디폴트고 아까 게 디폴트 자 다시 확인 고양이 없고 눈깔 눈깔 문제 없고 소화기 괜찮고 위고 다 확인했고 오케이 앞으로 가고 밖에 보고 한 번 오케이 그 우리 우리 8번 출구처럼 뭔가 움직여야지만 확인되는 게 있을 거야 그런 거 체크해야지 사방팔방 좀 와리가리 한 번 체크해 그 옆에 벽 따라다니는 거 있었잖아 아 맞아 맞아 그런 것처럼 뭔가 움직이면서 체크하는 게 아니면 막 의자 커지고 서서히 별로 안 무서운데? 누가 군복기 아까 안 무섭다니까 똑같다고 했잖아 아니 이거 되게 군복기 아까 다 안 무섭다고 했잖아 너 혼자만 계속 안 한다고 했잖아 우리는 안 무섭다고 몇 번 얘기했어 고고나서부터 무서워해도 되잖아 아 알았어 알았어 우리는 계속 시종일거야 안 무섭다고 안 무섭다고 안 무섭다고 여기가 너무 자세히 아니 발이 목 아플까봐 정수 씨 요즘 힘들어요? 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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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돌아봐 저 노란색 맞아? 저 노란색 맞아? 야! 잠깐만 뒤돌아봐 왜왜왜왜왜 센터 맞아? 조명 센터 맞아?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치지 않았어요? 센터 아니잖아요? 그러네 아 근데 이거는 원래 센터가 아닌 게 이쪽이 세 칸이고 이쪽이 두 칸이니까 근데 기차의 가운데인데 근데 왜 문도 왼쪽에 있어 문도 약간 왼쪽에 있어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아냐아냐 이건 맞는 거 아니야 이건 맞아 맞아? 왜냐면 좌석이 세 개 두 개니까 아 근데 그거 아까는 이렇지 않았던 거 같은데 아까도 이랬어 아까 어? 왜? 소연이 그러면은 우리 동의하고 직진이야? 직진 고스트레이트? 모드의 잘못 모드의 잘못 연속으로 다 멀쩡할 리가 쓸 수 있어 근데 3번이야 그럼? 독립 시행이야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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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어두워 좀 어두워 좀 어두워 나도 똑같이 느꼈어 근데 이거는 약간 이 어두운 정도는 내가 보니까 약간의 그 상황에 따른 점 거 같아 그래픽 자 밖에 밖에 이상 없지 아저씨 봤어? 아 저 앞에 있구나 A B C D 맞지 A B C D 아저씨 보고 아저씨 옷 색깔이 좀 밝아진 거 같지 않아? 아저씨 올해 까만 정작 아니었어? 왜 회색이 됐지? 그런가? 어 아저씨 완전 까만 정작 신발이랑 깔맞춤 했었어 아니었던거 같은데 이거 맞아 범 돌아가 근데 맞았던거 같은데? 벤사가 한 번 맞겠지 아닌거 같아 나는 다른걸 보자 다른걸 구두랑 위에를 좀 봐봐 구두랑 옷이랑 깔맞춤 했던거 같은데 아 위에를 좀 봐봐 봐봐 왼쪽에 있잖아 맞네 여기만 받고 어 아씨 왜 미리 줌해 아 줌 안해도 될거 같은데 안해도 될거 같은데 왜 안는거야 되게 자세히 보이지도 않아 막상 한다고 어 봐봐 우리 4호선이었어 근데 여기 6이잖아 맞지 맞지 우리는 이건 맞아 돌아돌아 아래 그게 안내가 잘못된다 어 이거 안내 잘못 그럼 봐봐 이거 3호선 3이야 3이야 진짜 3이야 오케이 오케이 그럼 이게 2가 되는거야 2가 돼야된거야 벌써 낫겠네 3이지 아니지 3에서 2가 이룬거지 2지 자 맞네 여기서부터 우리 침착해야돼 여기서 잘하는거야 여기서 침착해야되는거야 여기서부터 침착해야되는거야 자 위에 한번 보고 여기있고 여기있고 도쿄행 신칸세 영호선 도쿄행 급할 이유가 전혀 없어 우리 시간 많아 어차피 이거 뭐 시간 제한도 아니고 어 ABCD 20분다 시작했지 오케이 잘 봐야돼 이거 쓰레기같은거 누가 넣어놓고 갔어 이거 생각보다 쉬운데 쉬운데? 시시한데? 시시한데? 어 똑같지 회생이잖아 정서야 이 아저씨 나 줌인하는거 보이지? 어? 양말! 양말 왜 원래 이랬어 어 신중완 아까 남자들이 이렇게 봤자나 왜 이렇게 봐 아니 근데 방금 남자가 그렇게 안봤어 남자가 이렇게 봤어 잠깐만 바뀐거 없어요? 잘 확인해봐 이거 여기 왼쪽에 있었나요? 소연양이요? 나는 왼쪽에 있었던거 같은데 돌아봐 미치나 청소를 안한거야 나는 직진인거 같긴 한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왔다갔다 한번만 더 하자 아 한번만 더 보자고? 혹시 모르니까 가방있고 심칸생영호는 도쿄행입니다 나는 이게 오른쪽에 있었던걸로 기억하거든 이 마크있지 요 표시가 여기 있었던걸로 기억하던데 그러기에는 여기가 두칸인데 두칸짜리가 없는데 뒤에는 오른쪽에 있잖아 왜냐면 두칸이니까 음..맞네 흐흐흫 스톱! 가면 안되지 봐야지 천천히 딱히 없다 가는게 맞는거 같아 위에 뭐 없지? 하늘 봐봐 여기서도 얼룩문이 천장에 얼룩문이잖아 이게 얼룩문이잖아 원래 이랬죠? 아냐아냐아냐 그러네 얼룩문이네 여기 약간 그..그라데이션 들어갔네 얼룩기가 있잖아 그러네 오 미친이변건 맞아? 어 맞아맞아 그라데이션? 맞아 여긴 없잖아 여기 샌빙이잖아 맞나? 어 맞아맞아 아 이게 그래픽상의 문제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 아냐아냐 저정말 네! 아.. 내가 똑같다 그랬잖아 니가 동조했잖아 내가 말했잖아 그래픽 차이라고 갔다고 저새끼가 말 안했으면 나 못보고 그냥 가리라igi 그랬단말이야 아니 일보까지 다왔는데 지금 종수야 응? 저 집중해 알았어 이제 진짜 나 나 약간 hazkac chacac chacac 머리에 입력하는 중 거의 컴퓨터 그래픽처럼 어? 저기서도 볼 수 있어 아니 빨리 참여하세요 거기서 조심하고 참여하세요 좀 좀 풀어줄래요? 틀린거 없어 종수야 너 이름 꺾으려면 수종이네? 수종 최수종 왜? 김수종 6 오케이 오케이 지금 줌 되있는 상태 아니야? 아니야 어 줌 풀어 어 계속 줌으로 가는거 같은데 종수야 에임이 너무 답답해 내가 화면 구성을 좀 그럼 니가 마우스를 잡을래? 근데 니가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아 나 무서운데 A B C D 어? 어? 왜? 저 얼룩무늬는 원래 있는거구나 지금 어 그런거 같애 얼룩 흠 흠 흠 흠 사람이 있었던거 같은데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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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있잖아 진짜 있잖아 진짜 있잖아 소연양이 소연양이 진짜 있잖아 진짜 있네 소연양이 튀어나왔잖아 아 그러네 소연양 진짜 사람이야 어머 어 소연양 미친거 아니야? 그림을 들고 나왔어 소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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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잖아 지금 그래도 공포게임 아니네 나는 이렇게 가잖아 그럼 얘가 달려들어서 날 찌르고 이런건줄 알았어 그치 더 가면 찌를수도 있어 그래도 안가잖아 혹시나 왜냐면 니가 아까 못생겼다고 소연양 다이어트했잖아 니가 못생겼다고 빡쳐서 나왔잖아 아니 나는 그림이 그랬지 소연양이 얼마나 예쁜데 소연양 못생겼다고 한건 아니 나는 아니 아니 니가 그랬어 아니야 아니 니가 다시 오기 나왔어 오버원 오버원 큰일났다 이제 난 그런말하지 없어 줌줌 안하면 안되면 아니 줌해야돼 아니 줌을 왜 고양이에서 하는거야 맞지 줌금지 줌 안해도 아니 줌 아니 나 보이는데 약간 돋보기로 탐정이 보듯이 하는거야 좌우로 좀 봐봐 아니 다 보고 있지 나 게다가 디테일하게 좀 뭔가 왼쪽 봐봐 왼쪽 왼쪽 창을 한번 봐봤어 응 깜빡깜빡 원래 그랬어 자꾸 지나갈 때마다 깜빡깜빡 원래 그랬어 가방 확인하고 어 잠깐만 가방 확인하고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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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봤어 아니 그니까 아니 줌을 좀 안하면 안돼 좀 해야돼 소연이 소연이 멀쩡멀쩡 확실해? 확실해 확실해 틀리면 내가 딱 알지 사진처럼 딱 찍어놨다니까 몇이어야 돼 그럼 어? 6이어야 되는거야? 5? 5이어야죠 5 엄마 여긴 뭐야? 이거 너무 거절대 어 누가 다 뺐어 토로토로 가봐봐 가봐 이 아저씨 얼굴 한번 보자 가보고 나가도 되자 이 아저씨 보자 뭐하나 얼굴 되게 크다 앉아 저 아저씨 갑자기 앉아 어어우 전화온다 누나 봐봐 누나는 뭐하고 있어 앉아있어? 누나는 자고 있나? 누나는 자고 있어 저상태로 공중후병 하고икс 아니야? 가방도 그대로했어 수커드 소연이형사진도 그대로했어 어 이거 야 이거 코어 근육이 상당한데? 의자만 빠졌어 그러니까 이건 개꿀 가자 그냥 날로 먹네 아저씨 아저씨 오른쪽으로 가볼까? 어 너 먹살 잡는거 아니야? 쳐다봐 너 쳐다봐 어깨빵 이러면 몇이지? 이러면 3 4 아니야 4 지금 4야 3이야? 야! 다했다 다했다 변곤아 집중해 진짜야 이제 아 이거 근데 공포게임이 아니네 약간 0번 출구랑 똑같네 어 아니 8번 출구 8번 출구 근데 8번 출구가 더 무서운데? 그니까 8번 출구가 그렇게 안 무서운데? 애초에 출구도 안 무서운데? 총수씨 이런 걸 쫄면 어떡해요 아 나는 무섭다가 무서운줄 알지? 이 정도면 뭐 하프워블 타일만 하네 아 여유있지? 공포게임 막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불 왜 껐어 우리? 그니까 하나도 안 무서운데? 불 더 꺼야겠는데요? 이거 잘못 껴라는데요? 약간 아웃라스트 천천히 천천히 아웃라스트 원정돈 해요 어디서 무섭다 아웃라스트 할래 이거 끝나고? 아니 저 다 깼어요 두 분 하세요 저 다 깼어요 아웃라스트 2 있지 않나? 2 있어 2 재미없어 수고하세요 뒤돌아봐 뒤돌아봐 하늘아 틀리지 않니? 신간전 영어 독해 잘 틀린거 없어 나는 없어 보여 없어 나 확실 확실해 나 순간기원이야 카메라로 딱 찍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점 있으세요 2 2 우와 뱀 아 쉽지 무서운 것만 없으면 다 하지 뱀 뱀 무서울까봐 그랬던거지 뒤에 보시고 오케이 지정서 리저브 밖에 바보 밖에 밖에 오! 사람사람 이상하잖아 근데 그게 이상해 움직임 이상하잖아 뭐가 이상해? 전혀 이러지 않았어 똑같았어 움직임이 이랬다고? 억지흥분 이렇게 크게도 안 이상해 두두둑 아니었어 두두둑 맞았어 두두둑야 이거 정갈씨 이렇게 하는거 아니야 따악 지금 나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다 아까 그거잖아 아까 그거 아 달라 가상보자 돌이야 뭐야 아까보다 더 웅크린것 같은데 아까보다 더 웅크린거 같은데 아까 그거네 똑같네 아까 실패해가지고 아이 뭐야 이잖의 1이야 우리 야! 다 왔어! 이거 끝나면 0이야! 이거 통과하면 0이야! 야! 신중에 신중을 가해! 진짜로! 이거 틀리잖아! 빠짜듯이 맞고 시작하자! 진짜 이거 틀리면 우리는 다시 신길전! 빠짜맞고 신길전 서로 정신차리자 움직여봐! 창문 보면서 움직여봐 오?! 왜?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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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한 개 빨리 나와서 좀 어?! 한 개 빨리 나왔을 수도 있어! 내 체감은 16! 16에 앉아있어! 16 아저씨 집중력이 다 떨어졌다! 아니죠! 집중력이 다 떨어졌지! 정수 지금! 마지막이야! 한 번 돌아 봐! 알았어! 한 번 돌아 봐! 한 번만 더 왔다 가자! 한 번만 더! 우리는 마지막이 있어! 왜냐면 여기서 잘해야돼! 그럼 끝이야! 천장도 한 번 보고! 별 없지? 난 없어 보여! 이게 가면은 쓱 보여! 뭐? 더워? 저 지금까지 남... 난 발견 못했어! 나도! 뭔가 의자가 커지나? 의자가? 봉이 커지나? 안 커졌어! 뭐 커지는 게 하나 있을텐데? 그... 8분 출구처럼...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 이상이 전혀 없어 보여! 굉장히 자연스러워! 내추럴해!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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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괜찮은 것 같아 히힛 나도 괜찮은 것 같아 와이파이? 재펜 와이파이 저거 있었나요? 재펜 프리 와이파이? 빨간색도 좀 와이파이 있었어 이거 가지고는 아냐 어? 금액이 이거 3300엔 맞아? 생각해봐 2750이면 3850인데 여기가 더 싼게 말이네? 뭔데 저게 뭔진 모르겠지만 가면서 갈수록 비싸줘야 되는거 아냐? 2750이면 3300이면 3850이면 되는거 아냐? 잠깐만 정기 정기에 뭐? 아 원래 어 한시간에 한시간에 2750원 한시간에 3850원 아 이거는 한꺼번에 싸게 해주는건가? 그냥 하루치 뭐 끊는거 같은데 정기로 아 아 끝났네 잠깐만 이거 마지막이야? 이게 마지막인거 아냐? 아 여기가면 애가 있는거 아냐? 아냐아냐 이거 하나 더 해야될거야 아 그래? 애기 있을거야 가봐 애기 있을거야 지금 지금 애기 있다고 이거 보사 이거 있었어 갑자기 왜 안보던걸 봐 아까 계속 있었는데 야 이쪽도 다 맞잖아 애기가 기다리고 있겠다고 요거 봐 요거 봐 돌아가 진짜 안무섭다 돌아가 깼다 깼다 쉽다 우리가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 그리고 나는 이게 무서울까봐 그랬던거지 뭐 무섭진 않으면 나는 그냥 당연히 깨지 가면 돼 얘 깬거야 진짜 진짜로 하는거 아냐? 깼으니까 잠깐 바닥봐봐 바닥 뭐라고 써있는거야 뭐라고 써있어 안전제일 운.. 운전실.. 측 어 컨덕터스룸 어 컨트롤룸같은거겠지 뭔 측인데 너무 쉬운데? 아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 나 손실 아 씨 나 너 때문에 아 씨 아 아 아 종수씨 아 아직 허리질러 놓을게 뭔 소리야 아 아아 아오 때문에 놀랐어 아 진짜 아 너 때문에 깜짝 놀랐어 아 나를 그냥 빵 하는구나 아 길래 깜짝 놀랐네 아 너무 놀랐네 진짜 아기 어디갔어 아기 정령인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기역신 아 그 차례 이 상황이 안전한 상황이 안된다고 Bild 운영사고받을 전해시 현재 지시가 십자가 안전한 상황이 안됩니다 오늘은 정말 실망을 감사드립니다 확인해 주세요 지금 첨가가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지금 운영사고받을 전해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운영사고받을 전해 주세요 빨리 시키세요 어떤 상황이 있겠습니까? 나 나가는 거 맞아 아 가는 게 맞아 이제부터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아 뭐야 깼어? 그쵸? 아니야 안 끝났어 뭐야 밑에 써있어 뭐라고 써있어 엄마야야야야야 아 뭐야 아 얘 왜 이러려 똥 쌌나봐 애기 애기 눌러 애기 눌러 빨리 정수야 니가 눌러야 끝나 아니 왜 가만히 있는데 아니 나 앞으로 가는데 애가 옆에도 열었어 아 애기 똥 싸고 나왔나 본데 그럼 뭐 기다려줘야 돼 말 안건니 말 안건니 성공했구나 왜 이렇게 두리번거리야 운전실이라고 생각했던가 아 직후염이 정답은 요시대요 신간선에는 그린샤가 그린샤 아 아 아 하나가 더있나봐 아 2단계인가 봐 블루석담 그린소 아 아 그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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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렇게 쉬울리가 없지 그래 너무 쉬웠어 아 이제 풀로부터 공포 아 맞아 이게 아까 튜토리얼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 어 이번에 아까 잘 들어 아까랑 반대네 이상이 있으면 앞으로 가고 아 나 이거 알 것 같다 이상이 있어도 강행해야 되는 거야 이상이 있으면 뭐가 쫓아와서 내가 도망가는 거야 아 그냥 가는 거야 아 그니까 앞에 뭐가 있어도 뚫고 가야 된다는 거야 어 그 무서운 걸 뚫고 가라는 얘기야 무서운 게 있는데 아 봐봐 세 번 틀리고 괴물이 나오는데 안 틀린 거잖아 아 아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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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 있으면 직진 them 아 이게 디폴트야 그럼? 아 딱봐도 이상하지 아 인사해야 직진 그럼 직진을 해야 되잖아 아 이게 디폴트니까 디폴트가 이거라는거 아냐? 그러겠지 이거 보자 일단 모르는 채로 가야되는거야 모르는 채로 가자 이거 보자 일단 주변에서 확인하자 어떤가 하고 앞에 사람 있다 정상 아 나이씨 아 나이씨 아 이제 옆에 사람 아 오잖아 쟤가 오잖아 나한테 가 너도 그만 아 싫어 7분 출고도 아저씨 오잖아 지나가잖아 아니 아니 먹을 거 준다고 사먹자 사먹자 뒤에 확인하고 저 위에 표지판 저거 그렇지 확인하고 그래 지나가 지나 그냥 가는거야? 응 멈추고 그래 지나가 가 아 나 가면 돌아올거 같아 나가는게 없으니까 여기 지나가야 될거야 이게 일반적인거를 보여줄 수 밖에 아가씨 저 옆에 아줌마 처음에는 무조건 보여줄 수 밖에 없지 않을까 웬도우드가 있어 컴퓨터가 조금도 있어 오케이 초록불 불 꺼지고 불 꺼지고 사람 있다 저기 사람 있다 머리턴 아 하기 싫어 나 이거 사람도 있고 저기도 사람 있어 여기 사람이 많아 오히려 좋아 아 아 그니까 똑같은거야 저 사람을 안봐요 사람이 제일 수상한데요 아 기다려봐 아니 아까는 지원도 다 해놓고 언니 엄마 이래서 빛나잖아 귀신이잖아 형 저기 이상한거야 안 이상한거야? 이상한거니까 앞으로 가 그냥 가보고 이상하다고 해서 패스하면 이상했던거지 이상했던거지 일단 가보자 이상한거라고 쳐야겠지 언니가 앉아 그리고 그린석이라는데 왜 시트가 브라운색이야? 할빈을 왜 줌 안하냐? 술 많이 먹었는데 아저씨 나 가고 나 가고 신칸센 영호 도쿄행입니다 똑같고 이거 그럼 이거를 이상하면 직진하라고 그랬거든 직진하자 이게 이상한거야 안 이상한거야 이상하다고 치는 하자 눈이 빛나는 사람이 있을리가 없잖아 만약에 이게 또 치리면 이상하지 않았다는거잖아 여기는 없잖아 여기 없다고 했잖아 이 구역에서 이상 화장실은 그냥 그대로 세번째는 개물 온다고 그랬어 안 이상한거야 아까 디폴트야 그리고 저 눈 초록색이 아니지 아까가 아까가 봐봐 이상하면 직진했는데 우린 직진했잖아 아까가 안 이상했던거야 그니까 그만한거야 그만한거야 그니까 아까께 디폴트라고 그니까 그걸 기억해서 그거랑 비교하면 된다고 아까거랑 오케이 그게 정상이야 눈이 빛나는게 아짐해 또 오고 아짐해 또 오고 뒤에 한번 확인하고 뒤에 이쪽으로 보고 오케이 아 그냥 지나가 안돼 무섭단 말이야 아 그냥 지나가봐 아 그냥 지나가봐 아니 안달려들었어 아까 안달려 달려들거면 아까 달려들었어 아까 이거 음식 이게 맞아? 맞아 맞아 아닌데? 샌드위치가 없었는데 아가씨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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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깔 원래 있었고 오른쪽 오케이 맞고 초록눈 봐야되지 초록눈 보러가자 초록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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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단 1,2단 보러가자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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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떻게 안돼 어떻게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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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있으면 나가라고 그랬잖아 어딜 가야돼? 어딜 나갔는데 어떻게 했어 방향키로 이상 있으면 나 앞으로 눌르고 달렸어 잘했어 그럼 통과야 가자 된거야? 어 된거겠지 뭐 불 꺼졌으니까 6이겠지 뒤로 온거 아냐? 뭐지 어떻게 된거야 방금? 이상이 있으면 앞으로 가는거잖아 어 앞으로 갔어 잘못 간거 아냐? 염병을 떠나 그냥 가라니깐 그거를 염병을 떠나 마우스가 돌아갔나보네 그럼 근데 왜 다시 일로 들어가? 그냥 가봐 일단 이번에는 그냥 좀 크로스해봐 진짜 염병을 떠나 아줌마랑 크로스해봐 아줌마랑 아줌마랑 뭔소리 해봐 볼게 아줌마랑 어이씨 쳐다보시잖아 그냥 발끝이잖아 원래 안 쳐다봤어 아니 아까도 니가 비켜있었잖아 아 아까 니가 비켜있었어 아니야 원래 안 쳐다봤어 앞으로 가야돼 아니 아까도 아니 원래 안 쳐다봤어 아냐아냐아냐아냐 아까 안 쳐다봤어 정서 이번에 트리옥 카신 나온다 아까 아까 진짜 진짜 안 쳐다봤어 아 세번 트림 절대 안 쳐다봤어 알았어 알았어 6이야 이거 안 쳐다봤다니까 그것 때문인지 다른건지 확실해? 아 확실해 아까 내가 저 언니만 보고왔는데 저 언니 안 쳐다봤어 아니 이번에 크로스한건 최초 아니야? 아니 여기 숨어있었는데 눈을 말했으면 이쪽으로 봤겠지 고게 안될거 같다니까 아니 그니까 옆에 붙어있어야 쳐다보는거 아닐까 아냐아냐 그럼 앞에 이번에도 앞에 가봐 아니 이번에 옆으로 비켜있어봐 알았어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는지 안 쳐다보지 원래 안 쳐다보는게 지나가봐 지나가봐 봐봐 내가 간다 잘봐 좁은데 아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안 쳐다본다 아 그래 아까 잘생겼었나보다 아까 잘생겼었나보다 아까 잘생겼었나봐 이상하면 앞으로 가고 안 이상하면 뒤로 돌아가는거야 어 한번 끝까지 갱한 얘기네 1, 2단 1, 2단 1, 2단 한번 보자 가까이 봐봐 가까이 가봐 아니 쳐다보지 얘를 쳐다보지 안 쳐다보지 봐야될 거 아니야 안 쳐다봐 진짜 웃기나 근데 레이저 1, 2단이 안 이상한거였어 아니 근데 1, 2단이 좀 애가 웃고 있으니까 좀 정강간다 저 할배 맞아 가방은 바뀌지 않았어? 아니 이거 아니야 난 맞아 이거 그냥 가만히 계셔 뭐해? 켜놓고 계속 계시더라구 잠깐만 뒤 한번 돌아와봐 의자 색깔 한번 확인하자 하얀색 안 이상해 난 돌아갈거야 팔베개 한번 확인하고 안 이상한대로 돌아봐 안 이상하면 돌아가는거야? 안 이상하면 돌아가는거야? 응 돌아가자 안 이상하잖아 나도 안 이상한거 같은데? 그치 돌아가자 아 안 이상해 어 그럼 돌아가 돌아가 좌석 확인했지? ABCD 어 원래 ABCD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둘 둘 여기는 그 VIP칸이잖아 그린칸 둘 둘 아이씨 전적으로 못하게 할거 같은데 안 뜨다 보자 관심 없잖아 음식이 이게 먹을거는 왜 이렇게 먹을게 바뀌었어 먹을게 바뀌었어 먹을게 바뀌었어 어 바뀐거 같다 그치 바뀐거 같지 아니다 아래에 빨간색이 있는게 다른 종류였나? 아래에는 맞은거 같은데 위에는 모르겠다 먹은게 바뀌었는데? 아래는 똑같아 근데 이런 이런걸로 틀렸다고 하진 않을거 같아 사람이 막 쳐다보고 이런 차라리 저게 바뀔거면 저기에 사람 머리 올라가 있고 막 그러지 않을까? 그치 그런식으로 바뀌지 무섭게? 단순히 음식만으로 바꾸지 않지 않을까? 나 생각보다 이렇게 막 쳐다보거나 있지 아 뭐 이상한거 있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단은 틀린거잖아 이상 있었다는거잖아 뭐가 이상인지 모르겠네 그 이번에 한번 보자 그 아줌마가 가져온 음식 제대로 한번 보자 아니 아까 세번 틀린거 같다고 똑같은데? 똑같은데? 응 먹을거 똑같은데? 다른건데 우리가 못찾았네 그치? 뭔가 다른게 이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못찾은거야 더 알 Sac possible 한게같애 어휴 CD AB ABCD 아까 누가 앉았다 일어났다 했는데 나도 그거 그게 어? 그가 온다 그거 온다 틀려가지구 세번 틀려서 앞으로 가는거 아니냐 오 어머 안 돼 지찐이야? 음악소리로 그가 왔다 운다가 아니라 왔대 안 열려 뭐야 내가 보니까 두 번 틀렸어 이제 세 번째야 이제 틀리면 유다이 안가져? 아니 안하고 있어 정수 게임 거부 어? 아 맞어 앉는 거 똑같네 위에 천장 이상하지 않아? 어? 천장 초록색은 앞으로 붉은색은 정지 뭐야 앞으로가 저 이상한 거니까 앞으로가 정지 아 정지 파란색이 때는 가고 멈춰 이렇게 한 거 맞아? 그런 거 같아 아무래도 훨씬 나올 거 같아 오징어 게임이야? 이거? 못 맞고 싶었습니다 으악 으악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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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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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흐흐흐흐흫 여기 캠 캠 이즈랄 쩝 Серг인지 아 책 보느라고 갑자기 책을 봐 저쪽 가서 진짜 왜 그래 정지인 왜 그래 정지인 정지인 뭐가 나온가? 그냥 뭐 빨간색 옷 입으면 내가 튀어나왔는데 나는 순간 무슨 그거 있지? 옛날에.. 안 되겠다 내가 해야지 너가야 돼 교대 죽으면 교대 교대 아니 에임이 좀 답답했지 나도 좀 답답했어 공포스러워 볼 거 빨리빨리 봐야 되는데 너무 이게.. 볼 거면 좀 진득하게 보여줘 자 보여줘 보여줘 자 봐봐 에임이 좀 아쉬웠어 별거 아니야 정수야 딱 앉았다 일어났다 7 딱 안정적으로 저기 소화제 와이파이 왼쪽 그지? 지정석입니다 아이고 돌아가네? 아 이게 초록색 앞으로 이거 알려주려고 딱 자동으로 돌아가네 뭐 잘하는데? 근데 이러면서도 확인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이러면서 확인해야지 잠깐만 그러면은 아까 길을 안 돌아다 보면 저 그냥 가도 되잖아요 편하게 아니 근데 확인은 해야지 주변에 뭐가 있는지 틀린 거 있으면 뒤로 가야지 틀린 거 있으면 뒤로 가야지 고개를 돌려도 되나? 고개를 돌려도 되나? 고개를 돌려도 되나? 엄마! 여기서 멈추면 돼 어? 놀라가지고 막 움직인 거야 그냥 저거는 하나의 이벤트가 추가된 거지? 그치? 다루마지 다루마 그리고 그냥 지나가도 되는 거 아니야 사실은? 보자 아니 야 뭔가 이상해야 지나가는 거야 아니 근데 틀린 걸 봐야지 우리가 틀린 게 없으면 뒤로 봐야돼 여기 또 나온다 아까 절로 숨었다 내가 봤다 봐봐 이 새끼 새끼 가만 있는데 왜? 대가리 찍어버려 이상한 사람 어디 있어 없어 제대로 못 봤잖아 직진만 하나 못 본 거 아니야? 어 그럼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움직이게 되는 거 어떡해? 화면 움직이고자 해볼까? 아 끝나네 어? 그럼 죽는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죽은 건가 봐 죽은 거라고? 움직이면? 움직이면 죽는다고 뭐야 이게? 아 거기서 아 시간제한 있다고? 하고 돌아가야 되나 그런 설명 없었어 시간제한이 왜 돌아가냐고? 아 그냥 직진하는 거지 이상하니까 직진 이제 이상 안 했으니까 이상했지 아까 그 졸라맨 나왔잖아 어? 졸라맨은 그냥 이벤트 아니야? 아니 한 번도 없잖아 그게 이상한 거지 아 그게 이상한 거야? 이미 그 빨간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야 그래 아 그게 이상한 거야 나 그냥 이벤트 하나가 더 추가된다 아니야 아니야 졸라맨이 졸라 이상한 거야 아 난 그냥 그 이제 그거보다 이상한 건 없어 나 이제 그게 추가돼서 그걸 패시브로 갖고 가는 줄 알았어 아 보지마 아 옵션 옵션 어 무릎 아파 아씨 아까 찍었어 왜? 그 독서하느라? 독서하는데 너무 무릎 안자 해가지고 씨 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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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쪼수 어? 야 여기 넓어 어디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넓은 데 있지 않았어 아닌가? 똑같은데 헬베이 멀쩡한데 나도 다 멀쩡하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현상이 없으면 돌아가 없잖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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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현상이 뭔가 좀 더 강하게 있어야 돼 응 그리고 분명히 내가 느꼈는데 이게 원래 반대로 됐잖아 이상이 있어야 앞으로 가고 없으면 돌아가라는 게 끝까지 안 가고 이상 발견하면 바로 돌아가니까 얘네가 무섭게 만들라고 오야야 왼쪽 이상 컴퓨터 뭐하고 있나 봐봐 탈락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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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야 이상이야 직진 직진 아이콘 3개 그래 그래 내가 그랬어 아이콘 3개 아무것도 없이 아이콘 3개 아무것도 없었어 아이콘 윈도우 배경하면 있어 원래 폴더 3개만 있어 아 달리는 것도 있네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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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누나는 나한테 바꿔요 누나 담다 누나 담다 길을 앉다 앉았다 옆에 뭐야 20 원래 저건데 아까 아 아까 그게 연속으로 우연히 두 번 연속 나왔네 아 그런거야 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제 그거 달고 가는 줄 알았어 나도 나도 이거였지 저거였어 누나 저거였어 어두워졌어 어두워졌으면 원래 어두워졌어 이상이지 아니지 아 이상해 쳐다보고 이상해졌어 누나 너한테 윙크했어 나 분배왔어 이거 무조건 앞이야 어 살짝 어두워지면 원래 앞이야 어두워진게 아니라 누나가 나를 고개 눈을 쳤다니까 아이콘탭 원래 너 안 쳐다봐 아까 그걸로 한 번 갔잖아 우연히 나갔잖아 그거 말고 어두워지는건 없었어? 없었어 없었어 아니 원래 내가 밝은거는 아 이지혁은 원래 밝은 쪽으로 내가 기다린거야 누나 올 때까지 아 그래서 어 너랑 나랑 다르구나 이게 시점이 어이씨 조심좀 해줘 안 쳐다보고 어 안 쳐다보자 똑같지 똑같은 똑같은 맞고 1,2단 그대로고 1,2단 그대로 오케이 ABCD 맞지 어 오른쪽에 커튼이 생겼는데 어디 오른쪽? 아냐 거기 말고 앞으로 가나봐 안돼 저기? 어 앞으로 가나봐 약간 오른쪽 봐봐 지금 아냐 아냐 잘 못 봤어 어 잠깐만 할아버지가 대머리야 카파 할아버지 할아버지 원래 안 대머리였어 아냐 대머리였어 머리 좀 많았어 대머리였어 어 그래? 대머리였어 대머리였다? 나도 쟤께 말해 쟤가 말하니까 헷갈리네 아냐 대머리였어 대머리였어 그럼 이 상황도 없으면 돌아가야되는데 어 어 안 대머리였는데 원래 원래 아니 이 정도였어? 이 정도 아니였는데 이 정도였네 아이 뭐지 할아버지 아 기억이 안나서 무슨 무례야 아이 나도 기억이 안나서 너무 황부하.. 황부진데? 그래 돌아가자 돌아가자 우리도 아니였는데? 어 다른거 없어 돌아가자 이 정도에 뭐 없지? 릴리단 그대로고 여기가 원래 이렇게 빛났나? 어 거기 그 밑에 저 불편 상가가 항상 있었어 위에가 너무 안봤다 우리가 위에를 위에 안봐도 위에 안봐도 맞는거 같애 이 정도는 크게 이상한건 없어 그치 어 난 돌아가는게 맞는거 같애 다른거 없어 내가 보기엔 그렇거든 맘에 나도 도바꾸 또 빡 amme 나 돌아온거 같아 고 4가 되어있 아이고 대종수님 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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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길막 길막 근데 되게 우쩍해 원래 이렇게 가는 건가? 아니지 그니까 비켜줘야지 원래 이거야? 아니 매너가 없어 길이 좁은데 이게 원래 안 밀어내는 거 아니었어? 아니 밀어내지 일리단 보고 일리단 일리단은 얘네 뭐가 있을 거 같은데 얘도 한 번 갑자기 달려들 거야 한 번은 뭐가 있을 거야 아니면 눈이 갑자기 빨간색이거나 단발이거나 대머리 되거나 뭐 그러겠지? 한 번 정도 안 빛나거나 뭐 없다? 밖에 멀쩡하고 숫자도 맞고 숫자도 맞고 할아버지 원래 대머리네 이 정도였어 위로 맞고 위에 봐봐 가방 잠깐만 할아버지 옷 카라가 하늘색 아니었어 하얀색이었어 안에 입은 옷 하얀색 아니야? 하 잠깐만 나도 지금 이건 빛에 따라서 다르게 볼 거 같은데 아 그래? 흰색으로도 보여 그래? 또 하얀색으로 봤는데 이 정도의 디테일을 요구할까? 돌아볼까? 그럼 돌아갈까? 어 잠깐만 위에 10호 10호라고 써있었어 어 10호야 어 너도 그렇게 왔구나 어 돌아가면서 한 번 보자 뭐 없지? 특별한 거 없는 거 같은데 나도 뭐 특별한 거 없어 뭐야 아 그같이 잔해보지 마 없어 없어 나는 나도 없어 가자 그럼 돌아가자 어 잠깐만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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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깜빡거렸어 번호가 얘 왜 아 그래픽 이슈 아니야? 아 그래픽 이슈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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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vulnerable 잘린다 달려 식물원이다 식물원 해적 Eb Whisper 아 나 나 공포부등 big 죄송하지만 좋았는데 아lys小 얜 그런데 한번도 지금은 누나만 생각하도록 해 종수 마음 아녜에 그리고 너 이미 죽은 것 같은데? 네.. 똑같은 말 안해 가자 이거에 따라서 엔딩이 달라진 게 아닐까? 모르겠어 근데 아까 한 명 추동사고 났다고 했잖아 얘가 귀신인거야 어 얘 귀신 같아 브루슬리스는 귀신인 것처럼 되게 몽환적이네 나 이거 좀 과한데? 이거 할배 자리 아 할배가 나무가 됐어 나무가 된 할배 하도 나무라니까 아 사실 여기는 이미 죽어있는 멈춰있는 멈춰있는거야 사고가 나서 블루부터는 그렇지 오케이 쟤 서있다 안 앉아 빨리 달려 야 옆에 가면 달려오니까 무조건 그냥 껴 아냐 안돼 그냥 서있어 이제 일리단 일리단 다리 아팠다 오오 부동자세 부동자세 거저야 안 움직이는데? 빨리 빨리 가 빨리 가 아줌마도 안오잖아 어 거저야 여기 거저 거저다 할매도 없어 할매도 없어 빨리 가라고 거저야 거저 거저 다왔다 자 어? 어? 일리단 없어 안 앉어 안 앉았어 원래 일어났다 앉았잖아 처음에 시작할때 잠깐만 그래도 보자 아주머니 보자 일리단 일어서 걔 내린거 아니야? 일리단 내었다 일리단 자리거든 어 일리단 없어 일리단 없으면 가도 돼 일리단 하차했어 할배도 없어 할배도 없네 아까 아가씨도 없지 노트북 아냐 노트북 있었어 아냐 없었어 없었던거 같은데? 아무도 없어 있잖아 있잖아 노트북은 있어? 노트북 어 왜 눈깨 파리깨 빛나잖아 그러면 놔 언니만 있고 둘을 내었어 어 일리단 일에 할아버지가 없네 어? 올라가고 있어 아아 이상하다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야 시간지야 시간지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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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뛰어 안 달려줘? 달린거야 여기 달린거야 빨리 가 빨리 가 너 이거 가라앉으면 물에 빠져 죽나? 아 괜히 봤어 빨리 가야지 여자보다 여자보자고 해서 여자보자고 해서 여자 보장하게 해라 애도 여자애 팔려가지고 진짜 누나 없다고 했는데 니들이 있어 있어 하면서 누나 너 결혼도 했잖아 아 왜 여자를 좋아해 니가 여자를 좋아한게 아니라 여자가 아니 여자도 없다고 아니 다 게임하고 나오는데 나중에 무리 그럴거면 안타깝네 진짜 다 왔는데 아 제수씨한테 다 얘기할거야 제수씨한테 다 얘기할거야 의준이가 여자보다 게임 망했다고 뭐 개소리야 니가 계속 줌했는데 아까부터 할아버지 원래 이정도야? 보니까 이정도였어 할아버지 너무 과소평가하지마 안돼 없다 없다 이거 없다 돌아가자 할아버지 과소평가지 말래 과대평가 아니야? 아니 과소평가지마 할아버지 저거보다 더 없을수도 있어 너무하네 진짜 진짜 너무하네 야 도착하기 전에 나가자 그래 먼저가 먼저가 처음은 아 쉬워 부담도 없어 쉬워 쉬워 오케이 오케이 아 일리단 앉았고 일단 딱 뻔해 이제 노트북 한번 보고 쓱 노트북 쓱 갖고 돌아보고 쓱 일리단 꺼지고 어? 일리단? 아 리본한 줄 알았어 우리 찾아보나요? 안 찾아보고 음식 그대로고 없고 없고 패턴 보고 할아버지 면접 어 그정도고 자 뒤로 붙고 영호선 받고 정상? 정상이네? 뒤로 한번 그럼 뒤로 가야지 뒤로 가면서 한번 또 크로스체크 카파할아버지 카파할아버지 그 밖에 별일 없죠 잠깐만! 아니야 아니 진행해 진행해 여기 빛나는 거 원래 있었고 자석이 원래 원래 그렇지 왜왜왜 나 아까 번호가 번호가 바뀐 줄 알았어 오케이 디테일해 좀 가자 5번이지 그럼 안주 아 안주하지마 오케이 고 5번 렛츠고 굿 에잇 어 가봐 내가 뭔가 이상한데 멀리서 모르는데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위에 위에 좀 이상하게 노트북 노트북 보고 가야지 언니 없다 언니 없다 언니 없다 아 저기 돌아봐 없었어? 아 있어 있어 되게 섭섭표한다 파란색 파란색 아주머니 우릴 보나요 안 보고 음식 그대로 1,2단 멈춰 하이베 그대로 하이베 그대로 하이베 그대로 하이베 그대로 이상한 거 나올 때가 됐는데 면적 확인 하이베 그대로 나오고 머리빠져 또 정상이야? 잠깐 돌아봐 한번 돌아봐 어디서 자꾸 마장동 부축 숨을 들이마시다 보면 약간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 효과가 어떻게 나는 일부러 약간 영화적 연출이죠 거짓말 모빈 로봅 로봅 ense 로봅 라 villains 코빈 로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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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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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가자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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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 뒤에 정광판 위에 요거 요거 확인하고 찍어야 돼 신칸센 영호 도쿄행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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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크 오케이 그 다음 1,2단 아아 아누마랑 눈 마주치고 음식 별거 없고 1,2단 부동자세 자 그리고 그쪽 하이베 오히려 더 쉬워 오히려 더 쉬운 거고 어? 왜? 왜 뭐? 나 여기 사람 얼굴일 줄 알았어 아 아냐 아냐 자 그리고 하이베 어? 잠깐만 잠깐만 뒤로 가봐 잠깐만 잠깐 가봐 하이베 봐봐 하이베 봐봐 하.. 아 움직이네 하이베 잠깐만 앞으로 가봐 아 아냐 아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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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냐 아냐 하이베가 아까 움직였는데 가만히 있길래 안 움직이나 했어 이상 없는데 나는? 4연속 아 4연속? 아 근데 그게 이상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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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흔들리지마 이거는 이상이 없는 게 맞아 돌면서 한 번 더 체크하면서 가자 어 그치 이거 이상이 없는 게 없다 한 번 더 체크하고 없으면 렛츠고 바닥 정상 정상 일리다 정상 정상 천장 못해가 없었지 어? 꺼져? 아 여기 원래 꺼져있지 아냐 아냐 어 없어 중간이 원래 꺼져있어 중상 뭐 여기 다리 같은 거 다리가 아니라 비친 거야 비친 거야 의자가 비친 거구나 어? 정상인데? 정상이야 정상인데? 가보자 가보자 4연속 정상? 어 그럼 3위지 3위야 미쳤네 아 힘들어 그렇지 어? 아까 똑같아 그냥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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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거리지마 말거리지마 괜히 뭐 또 올라올라 여기는 똑같나봐 이담은 똑같겠다 그럼 아니 근데 여기가 중간단계 안나봐봐 안나봐봐 아까는 쭉 가 쭉 가서 아까는 여기서 이담에 앉는 애가 없었거든 어 사람 3명이 없었잖아 앉아 앉았다 어 바뀌었다 바뀌었다 아까 흔델에 랜덤 뒤에 봐봐 뒤에 랜덤에 랜덤 오케이 신칸생 영호 도쿄 임이란 안 아 오늘 언니 언니 그대로 언니 언니 우리를 보나요? 안보고 일리다 봐요 어 잠깐만 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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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그대로 일리다 일단 그대로 하 하 왜 800 이 정도고 이 정도 어 좀 줄었나? 또 정상이야? 또 정상 잠깐 이상 2개 정상 나머지 체크 한번 해보자 왼쪽 오른쪽 창문도 한번 볼래요? 창문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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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없어 상 어 잠깐만 방금 방금 한 아니야 아니야 내 모습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난 이상 없다고 생각할게 음 나도 여기 옆에 빛나는 거 있고 이 공간이 누가 앉아있어서 빛나요? 여기만 아니 아니 저게 다 있어 하나 칸마다 그러니까 이게 없잖아 여기 빛나잖아 이게 얘 옆은 꼭 빛나더라고 귀신 자리 설정상 뭐가 있나? 설정상 저기 귀신이 앉아있네 이런 식으로 빛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닌가 일어서야 일어서야 레츠고 와 다 왔어 다 왔어 안는 사람 있었고 안는 사람 있었고 뒷 한번 보고 글씨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오케이 노트북 아줌마 보고 멀쩡 멀쩡 1,2단 하고 눈 마주치는 거 보고 1,2단 별거 없지? 없고 눈 마주치네 눈 마주치네 기신 그대로 오른쪽 좌우 양옆 앞뒤 오케이 없고 또 멀쩡? 방심하지마 방심하지마 어?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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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할아버지 벅해가 저렇게 아 그래 그 정도 어 잠깐만 살이 턱 봐 턱 할아버지 뭘 원래 그래 원래 이랬어 턱이 저렇게 이쪽 들어가봐 원래 이랬어 이 정도긴 해 얼굴이 바뀐 거 같은데 아니 원래 이랬어 가방 봐 가방 가방 별거 없지? 오케이 없지? 응 나도 별거 없는데 근데 이게 좀 많이 구부린 거 같기도 하고 아니 아니 나 턱에 살이 너무 많이 찐 거 같은데 저런 걸로 아냐 저게 이상하면은 저 할아버지가 예를 들면 염색을 노란색으로 되거나 응 양복이 아니라 뭐 와이셔츠 광대 옷 입고 어? 잠깐만 찾았어 벽 봐봐 나도 봤어 벽이 저렇게 밝은 색이 아니야 저 초록색 어두운 색이었어 벽 아니 저게 초록색 저거 지진 거 맞아? 지짐이가 원래 있었어? 아니 초록색은 맞는데 이 벽 자체가 배경이 밝은 색이 아니라니까 검은색이었다니까 아 아닌데 이건 검은색은 여기를 여기 말한 거 아냐 이 검은색 어? 그런가? 나는 이거 맞아 이 중간은 불이 꺼져있어 그럴 수도 있겠다 아 그럼 맞는 거 같아 가자 이거 초록색에 그냥 비치는 거지 조명이 저 어 돌아가자 그래 들어가자 0번! 야 정상이 너무 많은데 정상에서 정상에서 깼네? 끝! 야 근데 마지막 자 안고 자 뒤에 뒤에 한번 돌아보고 야 근데 한 명 더 있는 거 같은데? 앞에 한 명 더 있어? 아냐아냐아냐아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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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구나 자 0호 신칸사 자 마지막 진짜 집중하다 노트북 봐야 돼 노트북 멀쩡 안 맞히지? 안 맞히지? 안 맞히고 안 맞히고 위리단 멀쩡 야 어떻게 이거 정상이 왜 이렇게 많아? 위리단 손가락 봤어? 어 마우스! 아냐아냐 위리단 손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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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해 면적 손 그대로 손 그대로 떡살 그대로 으아아악!!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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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 가 아니다 부딪히면 안 되나 봐 피했다가 해야 되나 봐 아아아아 씨 다 하도 안 돼? 설마 이거 갖다 치리면 나 진짜 나 치리면 난 못해 나 꺼버린다? 진짜 0이나 1쯤에 하드한 게 나오네 하드한 게 나오네 시간 제한이나 피하거나 초록색 초록색 어 아까 그거! 앞으로 가야 돼 이거 무조건 앞으로 가면 돼 무조건 앞으로 가는 건데 가자 얼음땡 그냥 쭉 가면 돼 아니 갑자기 저 피하는 거 나올 줄은 몰랐지 치사하게 그치? 너무 치사하다 좀 봐주나 봐 이 정도 봐주는 거 같아 아 근데 대기하고 있어 미쳤나 미쳤나 봐 미새끼야 미새끼야 그냥 저 끝으로 갔어 혼내줄까? 알았어 빨리 빨리 못 돼 나가 어 똥 싼다 엉덩이 거듭차 엉덩이 거듭차 개새끼야 어 송다 6이지? 안 잡고 돌아보고 쓱 없지? 없어 없어 저거 나왔으니까 이번 라운드에서 저거 안 나올 거지 노트북 셋 오우 씨 아주머니? 아주머니 안 쳐다보고 ABCD 맞지? ABCD 맞고 그 정도지?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양곱 그대로 살 이 정도? 오오 피해! 오케이 순발력 순발력 오오 렛츠고 뉴잇 베이비 이거지 왜 하려다지? 어 마지막에 방시만 맞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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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번 다시 안 앉았어 안 앉았어 안 앉았어 가봐 없지 일리다 없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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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리다 없어 아 무조건 지찐이야 없어 없어 볼 것도 없어 할아버지도 없어 할아버지도 없어 어 없어 아까 아까 이거 올라와 차 올라와 어 빨리 가야돼 그때 한번 확인했다가 맞어 맞어 뒤로 갔다가 조심해야 돼 눈물이 찬랐어 아줌마 앉았고 뒤로 가고 야 우리 진짜 이제 단틀을 야 절대 하지 틀리랑 바보지 다 봤어 세개 바보야 끈이 있었나 우리 끈 아니야 아 원래 있었어 일리다 쳐다보나요 안 쳐다봐 일리다 봐봐 그대로지?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샌드위치 아 백 없어 어? 형님 이거 없어 어? 없어 아 백허잖아 지찐해 어 치즈 테이블 어 갑자기 조각해 골라 디저트를 쉬운데요? 쉬운데요? 우리 무시하나요? 아 이제 하죠 이제 하죠 아 이거 포더스판 서비스만 어 이거 한번씩 나오네 막판에 얘 그거 스토리 말 걸지 마 말 걸지 마 저 새끼네 아 쟤 때문에 다 시작된 거 아니야 쉬워 쉬워 쏙 2번 안 잡고 뒤에 뭐 없어 행 10 0 0 노트북 유튜브 멀쩡하고 어 조각해 같으면 없지 어 어 일단 쳐다보나요? 쳐다보고 쳐다보죠 근데 정상이 이번엔 또 안 나왔어 많이 맞아 정상 나오지 돌아간 게 없었어 정상 나올 법도 정상이면 돌아가면서 한 번 더 보면 돼 할배 그대로 그 정도 가방 그대로 그대로 자 돌아가보자 스윽 한번 볼까요 앞에 앞에 좀만 더 가보면 돼 앞에? 뭐가 나올 거 같아? 이 우리 이 맞아? 응 어 오케이 됐어 요거 앞이랑 뒤랑 또 달라 2랑 또 이렇게 하나 아 1,2단 저 1,2단씨 약간 김장훈님 느낌 나잖아 으으윽 키 크고 머리 김경호 아 김경호 어 그러네 또 그대로 오케이 2번 아 돌아갑니다 1번이 아니라 이제 깹시다 빨리 깨자 지겹다 지겹다 순발력 조심해 앉고 순발력 있을 수 있어 순발력 이제 처음에 좀 나와서 이제 겟찰때 순발력 아 맞아 순발력 나왔고 심판센이 영어 어떻게 하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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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니 그대로 언니 한글 같아 확실하게 틀린 게 나오는 게 편하긴 한데 어 그대로야 안 봐요 외면납니다 없고요 ABC ABCD 문 혹시다 문 올 수 있어 문 올 수 있어 또 나올 수 있잖아 돌아가 돌아가 실패하고 또 했는데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 없어 없어 깨끗해 깨끗해 클리어 난 그렇게 생각해 없는 것 같은데 벽에 뭐 뭐 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숫자도 ABCD 가자 맞다 맞다 저거 파는 거 아이 그대로야 마지막 자 이제 마지막 0이다 진짜 깼다 오케이 안고 자 아랫바닥 이거 있고 지정서 다 맞고 좌우 양옆 좌우 양옆 좌우 양옆 좌우 양옆 운전사 근데 여기서도 이상이 있어야 앞으로 가는 거 아니야? 확인하면서 가자 지금까지는 없는데 자 멀쩡 밀리다운 그래서 여기서 뒤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나도 뒤로 가는 게 맞는 거 같아 근데 여기가 컨트롤 룸이래 근데 이거 안 속는 거지 어 근데 맞나? 뒤로 갔다가 아니면 다시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니면은 그냥 다시 올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할게 돌아가는 게 맞는 거 같아 돌아가는 게 맞는 거 같아 뭐 없지 근데 저게 있다는 거 자체가 이상 있는 거 아니야? 어? 그럴 수 있어 따지면? 그러네? 그렇게 또 생각하면? 아니지 난 뒤로 돌아가는 거 같은데? 그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 그치? 어 나는 그냥 가는 거 같은데 여기는 깨는 거 같은데? 난 돌아가는 거 아 그래? 난 돌아가는 거 어 왜냐면은 아까도 앞에 1,2,3,4,5,6 이렇게 숫자가 늘어들어 왔으니까 이거 돌아가는 게 맞지 그래? 직진하자 체크 좋았다 이게 좋은 거야 체크해서 안되면 직진하면 되지 잘 됐네 이것까지 만약 가서 다시 치렸다 됐다 자 엔딩 봅시다 달라 달라 모습이 달라 그린 존 눌러 눌러 아까 이거 눌러줬어 뚜 뚜 뚜 뚜 앞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앞으로 멈춰야 돼 어? 뭐 눌러서 멈추랬어 조심해 조심해 왜? 어 혹시 모르잖아 땡 뭐야 엔딩 어? 기다려봐 어? 돌아가야 되나? 돌아가야 되나? 아 돌아가야 돼 아아 햇빛이 들어오네 이제 내릴 수 있네 멈췄어 왜 글루가? 아 이제 무서운 걸 봐야되나봐 아냐 그냥 애 나와서 왼쪽으로 내리면 안 돼? 여기 기차고 있어 애기 나와서 뭐 한마디 하지않을까? 그러니까 애기를 만나야 되는데 그 돌아가자 어 여기로 했다 봐봐 여기로 했잖아 그래 아 그러네 끝 예 1번 엔딩 아 우리가 엔딩이 여러가지가 대답했다라고 아 아 그러면은 아니면은 어? 칸으로 다시 돌아가는거야 아니 1번 엔딩인데 뭐 엔딩이 없이 그냥 끝나는거야? 그니까 탈출했네 This song is safe to your usual 아 아 아 아 좀 약한데 그치? 좀 약해 아니 앞에 깔아놓은거 치고 뭔가 시원하게 스토리가 안 나오게 뭐 뭐 애가 죽은 애였던거나 아니면 일리단이 뭐 지금 워스계에서 따왔던거나 아니면 일리단이 사실은 눈이 초록색이 아니라 빨간색이라든지 아기 구해와야된다 아기 구해야된다 아기를 구해야된다? 지가 알아서 내려야 돼 스캡해 스캡 처음 보여드리잖아 됐어? 의중이가 애기좀 구해와 아 그래 의중이가 우리 저기 앉아서 보고있자 네? 애기좀 애기좀 구해와 제가 왜 네? 애기 애기 찐엔딩 아니 아 왜 제가 예? 아 우리 두 명 다 했으니까 아 두 명 했으니까 해야지 저도 말했는데 에? 찐엔딩 애기 애기가 애기 구해야지 처음부터 하기? 이어하기 이어하기 이어하기는 뭐야? 아까 했던거 엔딩부분부터 해서 어디로 가야돼 열차가 멈춘후부터 하면 되겠다 열차가 멈춘후부터 하면 되겠다 열차가 멈춘후부터 나가면 끝나잖아 객석쪽으로 안갔잖아 아 그래? 객석쪽으로 애기 구해와 멈추고 여기를 구해오라고? 절 객석에서 어딨는데 있겠지 뭐 시프트 누르면 빨라지 안보이는데 더 가야되나? 사전실에 있나 아직도?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정수씨 때문에 빨리 나가버렸는데 정수씨가 호들갑 떨어져가지고 객석쪽 끝에 있는거 아니야? 처음 시작하는데 이씨 그런거 같은데 이씨 그런거 같은데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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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사전사 cette 이씨 다들 총 3번, 2, 1번 그린석 갈때였나? 어 거기 아기 화장실에 있었잖아 근데 어 여기 6번까지 가야지 최소한 응 그런거 아니야? 이런게 화장실에 나와야되네 뭐야 종수 펜팅하려고 들어갔어요 지려가지고 녹았난데요? 너 왜 이렇게 아까? 종수 지릴리언트 이거 맞아? 계속 이렇게 뒤로 가는거 맞아? 잘 지리는 브릴리언트 여기 물있어요 물 있어어? 맛있는거 있잖아 어떤게 내꺼야? 적은게 니꺼에요 가방은 그대로인데? 어 어 언제까지 가야돼? 어 어 어 어 누가 일어났는데? 어 뭐야? 어 누나 찾았다 내 누나 구함 어 진짜? 잘했어 대답으로 아 뭐가요? 깨났어 이렇게 이列차가 말하자면 제거는 이列차가 이列차가 지절로 늦지질 수 없었어요 記憶がないですよ? なんか…違和感…記憶がない… この列車に乗った覚えはないんですけど… 記憶はないしやなあ… 私の弟… あ…それは多分ナオキです。 ナオキですねえぇ!! 나오키과 함께했었구나 왜 여기있을까? 뭐라고 말했었습니까? 동생을 찾아서 직접 물어보죠 감사합니다 나오키에 왔었습니까? 있었어 화장실 아니 없어 돌아온 동안은 없었잖아 아까 폴 때기 있는 데 있었잖아 여기 엔딩에서 돌아온 동안 없었잖아 이거 맞지 않아? 할아버지 한 번에 왔어요? 네 나라列車에乗っている乗客を みんな連れて行きましょう 나오키가普通車側にいるはず よし ここから出ましょう 아 でも 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 よく考えたら 次にここにまた誰かが 来る可能性がありますよね そんな事になったら可哀想です この列車をどうにかした方が いいんじゃないですか? 이게 커지는데? 폭파시키라는 거 아니야? うーん ループする列車 アニメか何かで見た気がする 어? 나 봤어 아!思い出しました なんかの番組で 二人で反対方向にすごいスピードで走って ループを壊してました え? どうですか? いや 列車はもうループしていないですもんね ブレーキを踏んだら ループしなくなったんですよね やったら 양쪽으로 길게 가서 멈춘다고 ああ なんだら 一緒に発車させたらどうですか? 両端から 私は普通車側に行くので グリーン車側に行ってもらっても 何? 네가普通車側じゃん 쟤 약간 普通車側じゃん 普通車側 안 무서웠어 아니요 쟤가普通車側 안 무서웠어 そうですか? さっきの話だと お父さんをまか… でも… わかりました では私の… 一緒に頑張り… 急ぎましょう またこのレッシュ… わじで… ヒングボств。 苗がブルーサーは グールカットル Left ビールヤグアムとアイクサー beings でもプリー tror保住ドヴ Carl ダッシュ… グリーン석の仕草は VIPのような操作になるのに リ passer車ではないのになって ここでないのになってるか? いたは電車はないのかな acknowledging 太陽 insatszug本質ではないのには paragもないです 全部分がぐらくイコ皆さんそれは 台インでもレッシュ… ここに il投入らせて 동생에서 멈추면 되고 동생도 찾으면 되고 동생! brother baby 어? 동생 지끼가 뭔데 창 박혀있는거야 여깄다 오? 찍 버튼 버튼 안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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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피다 피가 아니야? 피가 아니야? 똥짠거 아니야? 똥이 염려한거 아니야? 빨리 달려달려 달려있어 아 뭐야 왜 뒤돌아가고 쫓아가고 어? 어 뭐야 갑자기 왜 액션쩔기 어? 왜 뒤돌아오나봐 아니 이렇게 치살이 하긴 멋있어요 빵리에요 총수시켰어야 돼 어? Mars 한 번 기울어 기울어 어 기울어 아 올라간데 올라오네 I'm in the hole 예스 베이비 예스 알게뭐야 알아서 사라 동생을 못봤어 동생? 아까 화장실 있는거 아니야? 어? 아직 안 멈췄네 그럼 저쪽 가야되나봐 반대편 안열리는데 반대편으로 가서 도와줘야되는거 아니야 안열려 안열려? 뭐여 그럼 앞에 여기있나? 전화? 어 단풍 이쁘다 경치를 감수하는거 아닐까? 뭐여 창밖을 좀 돌았나 열려? 안열려 안열려 밝아졌다 어 도착했다 I'm in the hole 요어웅 베이비 유어베이비 이거 쓸거야 오오 잘했다 잘했다 근데 동생 동생 그 화장실에서 거기있는거 아니야 열렸어 내려? 동생 있어! 그랬어? 나 왜 내리고 있었냐? 어? 만났어 나오키 나오키 오니이산 나 괜찮아요 오니이산 같이 가면 안될거같아 귀신같은데? 선택지가 없어 난 기다려 둘이 오시지 않는게 좋대 왜 뭐지 저승희야 다 죽은 애들이야 저승희야 걱정하지 마 저승희야 저승희야 다 죽은 애들 아니야? 할아버지랑 일리단부터 정말 감사합니다 자요나 우리가 이 영혼을 달래준거네 근데 이승희에 있는 영혼들을 영혼으로 제가 성배시켜드렸습니다 나 찐엔딩 엔딩 1 멋있었잖아 어 뭐야 아직도 안 끝났어? 아저씨 할배 어? 아까 그 할배랑 승무원 어? 내 정신 쓰러졌으면 돼 아 나 정신 쓰러져 아 아 펜정 인간 신 엔콩 엔콩 아 비싼 동 Kelly 아 비싼것 신 θ 그렇다 머리가 아주 다리에 방금 연락입니다. 事故에 어린 여성과 어린이가 수업을 담고 있습니다. 오오오오오! 너가 노잼 엔딩이네! 에이 노잼 아 근데 방금 새드의 리얼리티인데 굿 리얼리티도 있지 않을까? 뭐지? 성불까지 어떻게 시켜준던데요? 아 반대편으로 가는 거 아니야? 아 내가 그.. 그린존으로 그린존으로? 그러면은 한 명만 가야 돼 누나 동생 족이랑 내가 이제 종수가.. 그렇지 종수야 그린존으로 가야 돼 그린존으로 가야 돼 동생 엔딩을 하나씩 봤어요 니가 이제봐야 돼 그린 존이 띄는 거 같지? 저 찍었죠? 심술 봐. 심술 났어. 종수 심술 났어. 그린 존 종수. 그린 존수. 그린 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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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게임을 하잖아? 하품이나. 솔직히 이거 공포가 아니잖아. 솔직히 이 정도면 근데. 인정하지? 근데 이 정도 공포라기 보다는. 뭐라 그러지? 약간. 그 약간. 호러. 호러라기 보다 뭐랄까. 약간 그 뭐랄까. 스토리가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이야기. 잔잔한 어떤 감성 느낌? 감성화로? 열차 멈춘으로 가야돼. 잠깐만. 열차가 멈춘. 여기는 서포터를 꼭 해주셔야 하고. 후원해준 사람. 아까 마지막에. 아이디가 올라간 거야. 아 그러니까 인디 약간 그런. 게 있나 보네. 인디 암바. 한글도 나오고 하는 이유가. 서포터즈. 그 닉네임. 서포터즈. 어. 어. 멈췄어. 정수 때문에. 어. 쭉 가서 누나 만나서. 니가 루프 할 때. 그린존을 맡아야 돼. 그냥 내리면 안 돼? 아냐아냐. 아니 그건 노재랜딩이야 아까. 한 거야. 쭉 가. 쭉 가. 쭉 가. 여기? 없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쭉 가면 돼. 달려 달려서 쭉 가면. 누나가 기다리고 있어. 그린석과 보통석 사이에서. 보통석 초반에. 누나가 있어. 무서운 거 없잖아 이제. 없어. 안 나와. 아무것도 안 나와. 연극 끝나고 난이. 뚜뚜뚜. 나 얼룩. 뚜뚜뚜. 뚜뚜뚜. 정수 신났네. 아니 나. 아까. 아까 독서하더니. 뒤에 가서. 아니 약간. 보고 싶었어. 이래서 거기에 나오는 거야. 자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누나. 우. 그런데 measurements. 누나. 우 우와. 누나. 뚜뚜뚜. 우. 우. icleing. 우. 여러분이 계속. elevatoria. 계속전에 clicked. 나도 계속 갔어 그럼 누나가 이제 선택하자고 그러거든 니가 그린존으로 가면 5번? 어? 이렇게 많이 하는데 아직 5번이야? 너무 많이 온 것 같은데 아 됐다 왜 나왔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아까 내가 일반석 갈때도 뭔가 장치가 있었잖아 이것도 뭔가 장치가 있을 것 같아 얘도 좀 길어 근데 그린존으로 오 왔다 어 이제 누나가 말고 똑같이 가다가 니가 무한 루프 갈 때 그린존으로 갔다고 오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일반석으로 갔거든 루프ですよ 니가 아까 다 보긴 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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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이 없어 응 응 동생을 만났어요 이거 만나면 안 돼 그래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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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키 나오키 그건 아마 나오키입니다 진짜 기억을 잃어버릴 것 같아 왜 여기있을까 왜 여기있을까 이유 얘기 안 했잖아 동생 찾아서 어? 이거 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내가 처음에 여기다 나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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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 ループする列車をアニメか何かで見た気がする。 あ、思い出しました。 何かの番組で、二人で反対方向にすごいスピードで走って、 ループを壊して、どうですか? いや、列車はもうループしていないですもんね。 ブレーキを踏んだらループしなくなったんですよ。 ゴムを上に上に行って、一緒に足を出せたらどうですか? 上の姿を上に見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 上の姿を上に見ると、 転がった時、座椅子を上に見る時、 上の姿を上に見ると、 私は普通にグリーン車側に行っ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 オケー、イジイジイジ。 一緒に頑張ってください。 頑張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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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들도 구하고 사람도 어떻게 말 걸면 돼? 다 분석을 해야 돼 몰라 나도 멈춰야 돼 맨 끝으로 가서 빨리 가야 돼 엄마?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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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okay 길어서 생략했나보다 길어서 생략해주네 이게 더 편한 거였네 훨씬 편한데? 너 프로게임인가? 여기서 또 뭐 하나보다 여기서 멈췄어 자 그 다음 나가지 이제 밖에 보면 다시 돌아가나? 더 가봐 더 가봐 오! 아니 가봐 저승이야 왔어? 이미 도착했나봐 저승 가는 거 아니야? 1이랑 똑같은데? 아니지 이번엔 양쪽에서 멈춰버렸잖아 저승 아닐 수도 있어 애기가 기다리고 있어 뭐야 뭐야 그니까 아까 1번 2번 2개밖에 없나봐 그럼 또? 2부에서 5분 3번 2개 오늘의 문화에 왔다 3번 2개 2번 3번 3번 3